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노드 타입과 노드네임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조회하면서 그 엘리먼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예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이거 이해 못해도 그러니까 어려우면 넘어가시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런 코드를 보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것은 제기함수라고 하는 형태의 이 프로그래밍 스타일인데요. 제기함수는 어떠한 함수가 실행될 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제기함수라고 합니다.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죠. 영어로는 뭐 saf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 이 제기함수가 사용할 이 제기함수가 처리할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는 자 여기 있는 ul로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엘리먼트입니다. 자 빨리 보세요. 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많이 살펴봤던 예제니까요. 자 그리고 이 함수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저 함수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것부터 살펴보고 내부의 구현 방법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름은 트래버스 뭐 하나씩 조회한다 이런 뜻이죠. 자 트래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고요.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엘리먼트의 이름을 엘리먼트를 이렇게 지정해서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. 자 여기 있는 이것은 document.getElementById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ody라고 하는 이 태그를 우리가 엘리먼트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body 태그를 포함해서 body 태그 밑에 있는 ul 태그, li 태그, a 태그 이런 모든 html 태그들을 하나씩 조회하면서 각각의 태그들을 조회할 때마다 그 태그의 순번이 올 때마다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함수 저런 걸 익명함수라고 합니다. 저 익명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익명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현재 조회하고 있는 현재 탐색하고 있는 순번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첫 번째 인자의 밸류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는 콘솔.log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콘솔 창에 출력하도록 하는 예제입니다.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일단은 빼겠습니다. 실행은 제가 콘솔에서 직접 시킬 거니까요. 자 이게 방금 보셨던 그 코드를 제가 브라우저에 로딩을 한 건데요. 자 여기서 제가 copy&페이스트했던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쭉 뜨는데요. 여기 있는 이 결과들은 자 이 바디 아이디 값이 스타트인 엘리먼트를 포함해서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자 보시는 것처럼 콘솔.log.log에 인자로 각각의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를 전달하면서 그것들을 이 콘솔 창에 출력하고 있는 예제입니다.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컬러 값을 지정하고 싶다면 자 여기에 제가 실행했던 이 내용을 살짝 수정해서 여기 콘솔.log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 스타일.컬러 컬러 는 레드라고 하고 제가 이것을 실행을 하면 자 바디 태그를 포함해서 그 태그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스타일.컬러에 의해서 모든 태그들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. 자 제가 실행을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태그들이 스타일.컬러.레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.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태그들 중에서 a 태그에 대해서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주겠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예제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. 여기 있는 자 a elem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현재 조회하고 있는 element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elem element의 node name이 a 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a라면 이렇게 줄바꿈 하실 때는 shift, enter를 누르시면 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? 안 드렸나요? 그렇고요. 각각의 엘리먼트가 노드 네임이 a인 경우, 즉 a 태그인 경우에만 background-color를 blue로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. 이거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? 모든 태그가 다 이렇게 되긴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a 태그는 style값이 background-color-blue가 됐지만 li나 ul이나 또는 body와 같이 a 태그가 아닌 엘리먼트들은 background-color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가 바로 이 traverse라는 함수입니다. 그러면 이 traverse라는 저 함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길래 이러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시죠.